이번 에피소드는 열세번째 레슨이에요 gliding from one point to another 하나의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하나의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글라이딩 미끄러지기 에요 from에서 to는 어디어디로 이런 뜻이죠 그죠? gliding from one point to another 하나의 지점에서 다른 장소로 미끄러지기 입니다 영상이 있죠?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셨나요? 이번 에피소드는 밑에 탭에서 15번 탭이 있죠? 여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pom을 선택을 하시고 backdrop 그런 다음에 sprite는 duck을 선택을 해서 go to xy를 하게 될 거에요 하나씩 보죠 먼저 backdrop은 pom 입니다. f-a-r-m 얘가 pom이죠. 그리고 sprite는 duck duck은 오리란 뜻이에요. 자, 오리가 여기 있습니다. 크기가 조금 괜찮아요. 이 정도로 하죠. 100% 크기로 해서 그런 다음에 duck을 선택한 상태에서 event when clicked 클릭했을 때 어디로 가야 하니까 지금 duck에 있는 위치 여기 좌표가 x는 minus 140이고 y는 minus 41 이에요. 현재 위치가 그렇습니다. 얘를 옮기게 되면 밑에 값이 또 바뀌게 되죠. 그죠? 우리가 현재 여기다 딱 두께요. 여기다 딱 두니까 minus 150, minus 48 되어있죠? 그래서 모션 파트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미 go to에 방금 봤던 그 값, minus 150과 minus 48이 들어가 있죠? 여기 있는 이 값과 왼쪽에 있는 이 값이 같은 값이에요. 그죠? 자동으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go to 어디 갔나요? go to 시작할 때 마이너스 150에서 마이너스 48 현재 위치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얘를 오리를 옮기잖아요? 이렇게 옮겼습니다. 옮기게 되면 값이 이렇게 밖에 있어요. go to 보시면 어떻게 되어있나요? 마이너스 133과 마이너스 54로 바뀌어있죠? 밑에도 보시면은 마이너스 133과 54로 바뀌어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먼저 위치를 지정하고 그런 다음에 클릭하면은 탁 클릭하면 이 위치로 오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밑으로 미끄러져 내려올 거에요. 이렇게 밑으로 글라이딩해서 쭉 이렇게 내려오게끔 할 거란 말이에요. 이만큼. 이만큼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볼까요? 보니까 마이너스 52에서 y는 마이너스 128이에요. 그죠? 해볼까요? 자 바로 이런 상태. 이 상태입니다. 클릭하면 어떻게 되나요? 클릭하면 어? 이미 와있죠? 자 클릭. 너무 빨리 내려와 버렸죠? 그죠? 그래서 좀 천천히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go to가 아니라 글라이드라는 거에요. 글라이드가 보시면은 글라이드 1세컨. 1초에 걸쳐서 미끄러져 오라. 이 말이에요. 그죠? 얘는 다시 원위치 해놓고. 볼까요? 자 이렇게. 그렇죠? 천천히 내려오고 있죠? 다시 볼까요? 자 천천히 내려오고 있죠. 다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리로 갈거에요. 이리로. 이리로. 저기 집이 있죠? 이 집까지 이렇게 쭉 끌어올겁니다. 자 끌어올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잠시 기다렸다가 잠시 1초간 기다릴까요? 1초간 기다렸다가 wait one second 되있죠? 그런 다음에 다시 글라이드. 글라이드가 있나요? 모션에서 글라이드. 그러면 또 위치가 x139, y79로 바뀌어있죠? 얘를 가져오겠습니다. 1초만에 먼 그리를 가기는 너무 멀잖아요. 그죠? 그리가 머니까 이번에는 1초가 아니라 2초가 걸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코드를. 그죠? 자 해보겠습니다. 클릭하면 왔다가 요렇게 되고 있죠. 2초에 걸쳐서. 다시 내려와서 잠시 멈췄다가 서집으로 가죠.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멀리 갔을 때는 오리 크기가 작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보다시피 이렇게 집도 작아졌죠? 멀리 있으니까 오리도 같이 작아지는 게 낫겠죠? 그죠? 그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먼저 글라이드 이 부분 있잖아요. 이걸 떼어내고. 그리고 1초 동안 기다리는 것보다는 0.5초만 기다리도록 하죠. 0.5초는 0.5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0.5초라고 하는 것은 1초를 절반으로 나눈 거에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뭐로 할까요? 컨트롤에서 리핏. 리핏 10 했습니다. 10번을 반복하겠다는 거에요. 뭘 반복하느냐 하니까 옮겨 할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에요. 여기서 이렇게 갈 거에요. 이렇게. 이렇게 가는 방법은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먼저 대각선으로 가는 방식은 따로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죠? 대각선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가는 것은 x 값을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위로 아래로 오는 것은 y 값을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죠? x로 한 걸음 가고 y로 한 걸음 가고 x로 한 걸음 가고 y로 한 걸음 가고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션에 들어가셔서 다음에 이번에는 change x 값을 바꿔줍니다. 밑에 보시면 change x by 10 있죠? 바꿔주고 리핏 안에 넣어야 겠네. 그런 다음에 y도 바꿔줄 거에요. y도 10 바꿔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볼까요? 자, 오리가 있는 상황. 오리가 지금 여기 있어요. 클릭하면 이렇게 되죠. 그죠?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리가 10그릇만 가선 안되겠죠? 한 20그릇 가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10을 2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갈 거에요. 20그릇 만에 갈 수 있는지 볼까요? 오, 맞습니다. 20그릇 만에 왔어요. 아마 23그릇 정도면 될 거 같아요. 다시 여기 와서 23그릇 만에 갔습니다. 맞죠? 대각선으로 쭉 날라왔어요. 글라이드랑 비슷한 효과를 내고 있죠?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되나? 크기가 좀 작아지면 좋을 거 같아요. 그죠? 멀어질수록. 그러니까 룩에 들어가서 Change Size. Change Size by 10 있잖아요. 근데 10은 너무 크고. Change Size by 크기를 한 3 정도씩 줄여 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3. 멀어질수록 크기가 좀 작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3%씩 줄이는 거에요. 이렇게 줄이고. 이렇게. 23번을 반복하게끔 되겠죠? 3%씩 줄어드는 것이 23번. 한번 진행을 해보자. 자, 리핏. 자, 됐습니다. 20그릇은 너무 많다. 그죠? 그러니까 23그릇은 너무 많고 20그릇 정도. 다시. 오, 크기가 줄어든 상태에서 다시 1위치로 안 들어오고 있어요. 이러면 안되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크기가 다시 1위치로 되어야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처음에 시작할 때. 시작할 때. 사이즈는 100%에서 시작을 하는 거에요. 그것을 Set Size to 100%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언제 시작하죠? 클릭했을 때. 그죠? 클릭했을 때 100%로 돌아가오고. 자, 됐습니다. 100%가 됐죠? 그런 다음에. 걸어갈 때는 크기가 줄어드는 거에요. 이렇게. 그죠? 너무 빨리 걸어가니까 좀 그것도 그렇다. 그러죠? 그러니까 컨트롤을 들어서 이번에는 Wait. 1초가 아니라 이것을 조금 시간을 줄게. 그러니까 10분의 3초 정도. 0.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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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초는 1초를 10등분 나누어서 그것을 다시 3개를 합치면 0.3초가 되죠. 그죠? 자,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다시 처음으로 와야겠습니다. 처음으로 두 개 블럭을 합치겠습니다. 얘랑 얘를 두 개를 합칠게요. 그러면 되겠죠. 전체 구성은 이런 구성입니다. 보이시죠? 클릭했을 때. 와서 쭉쭉쭉쭉쭉 걸어가면서 점점점점점점점 크기가 작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마치 멀어진 느낌이 들죠. 0.3초는 또 느림 같으니까 0.2초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소리도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운드가, 덕에 있는 사운드가 이런 사운드가 있죠. 그러니까 한 번 그럴 때마다 소리를 내도록 하죠. 사운드에서, 플레이 사운드, 닥, 언틸 단에서 이렇게. 위치는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두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크기로 키워서 내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너무 또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아요. 웨이트 0.2초가 아니라, 웨이트 0.1초. 0.1초만 기다려서 딱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자. 다시 크기를 키워서, 내려왔습니다. 귀여운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죠. 여러분들도 따라서 선생님이 한 것처럼 똑같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을 넣어서 조금 더 코드를 또 바꿔 보이기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